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복궁으로 먹을게요 트위치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요 제가 이제 라이엇에서 받은 미션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 초밥에서 나온 유닛으로 3템을 주고 끝까지 하는 그런 미션이 있거든요 이게 트위치를 쓰는 이제 특화의 신덱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6.5시즌에 더 좋아졌거든요 특화의 신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판에는 복궁 들어간 트위치 3템 만들고 트위치 메인덱 이렇게 할게요 천상의 축복이나 가자 그냥 오 트위치 2성 좋아요 워익도 나왔네 이러면은 사마공의 이도전자 이게 제일 세죠 지금 제가 낼 수 있는 그거 중에서는 집니다 오 신지즈 2마리 나이스 혹신감 하는게 더 셀거 같은데 그렇지 2연승 룬함부터 하나 가고 자 룬한 하나 올려주고요 요렇게 가고 아 저버렸네 트위치 나왔고 일단은 저 화공을 하나 받겠습니다 도전자 화학적가부와 천상의 축복 천상의 축복 가자 원투 가자 에코가 안나오네 암살절받아야되는데 피를 많이 깎아놔가지고 템 먹기는 좋겠다 오히려 좋아 템 먹기 수월해졌어 진리언 cc기 먹여주고 여기도 진거 같거든요 일단은 너무 약해나 지금 개약해 그냥 너무 약해 지금 집니다 장갑하고 무대 하나 올리자 트위치 이겨서 나 이거 이자 보고 싶은데 돈이 나 지금 그거 돼가지고 아니면은 워익을 팔지 뭐 그냥 지면은 워익 팔자 VIP 드레이븐이 써서 졌다 이거 아니 VIP 탈론 졌네요 워익 팔고 그냥 이자 볼게요 어 이거 다음 턴에 이길 것 같은데 나 여기까지 졌는데 이거 에코 올리무는 암살자 생기면서 다음 턴에 이길 것 같은데 고물상도 받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진지하게 진리언 이성이 더 셀 것 같아요 스위치 3성 좋겠네 이러면은 고물상이 낫지 거봐 이럴 것 같더라 1등만 났는데 연승중인 1등 이거 잘하면은 질지도 연승중인 1등을 만났네 이기면은 여기 연승 끊으니까 좀 스노우볼링 그만 굴리게 하여서 좋고 지면은 7연패 보너스 받아서 좋고 진 것 같은데 어 신지드 야 신지드 CC기 와 이거를 여기 연승 못 끊은 건 좀 아쉽지만은 7연패라서 나쁘진 않아요 이지리얼 5마리 신지드 4마리 카밀 4마리 야 너무 안 붙었는데 이거 신지드랑 이지리얼 얘네보다 일단 레벨업을 치고 일단 요렇게 가 풀템이 됐거든요 벨트를 에코한테 넣어가지고 약간 그것도 보고 모렐로도 보고 고물상이랑 6렘 리로를 쳐가지고 워윅이랑 질리언도 삼성 봐보자 원래 얘네들의 삼성을 거의 안 보는데 저는 이게 어쩌다 보니까 투위치가 거의 나중에 붙는데 투위치가 제일 빨리 붙고 나머지 1코 애들이 좀 안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좀 나 이거 창고 터질 것 같은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서풍 어 루시안 띄운 거 너무 좋았다 서풍 일단은 저 모렐로 여기서 하나 지팡이 먹어서 모렐로부터 하나 만들고 벨트를 하나 더 넣어놓자 저거 에코에 아 나 이럴 것 같더라 오익을 빼고 이렇게 들고 가자 그냥 레벨업 7렙 치자 이거 안되겠다 7렙 치고 질리언 올려서 시계태업 받을게요 8렙까지 그냥 가버리자 트위치 하나만 삼성 보고 나머지는 뭐 뜨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갈게요 그냥 이거 빨리 트위치 삼성 붙은 김에 그냥 이걸 바탕으로 빨리 레벨링을 해가지고 오역신가로 따라잡자 그냥 이거는 더 지금 나머지 애들 뭐 그렇게 의미도 없는데 리로를 붙잡고 있는 거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빨리 레벨업을 따라잡고 애들 아이 모르겠다 제이슨은 못 참지 일단 레벨업 치고 이게 맞아 솔직히 카멜 삼성작이 보이질 않아 지금 아 후방 지원해가지고 뒷라인에서 공속이나 늘려줄까 트위치 공속이나 늘려주자 요렇게 갈까 그러면은 어차피 딜도 많이 못한다 그냥 뒤에 놓자 제이스 뒤에 놓자 그냥 제이스 뒤에 놔서 뭐 하는 게 있나 지금 솔직히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트위치야 괜찮아 뒷라인 제이스 있어 뒷라인 제이스가 해줄 거야 질리언 시식이 먹여놓고 제이스 그래 뒷라인 제이스 그렇지 제이스를 뒷라인으로 쓰는 판단 아니 트위치가 지나가다가 케이틀린한테 죽어버려가지고 이거 레벨업 치고 8레벨에 바이너 가지고 집행자 하나 받을게요 이거 제이스 가야겠는데 템이 탱템 하나도 없는데 이거 괜찮나 오케이 이깁니다 이렇게 갈게요 일단 어 스태틱으로 뒷라인 지지고 덧발톱에 벨트 이렇게 넣어놓자 이게 이게 제일 깔끔해 보인다 그냥 이겼죠 무대 가자 무대 제이스도 풀템 주지 뭐 무대 주고 제이스도 이성 붙이면 좋으니까 좀 안전하게 갑시다 그냥 여기도 뭐 그냥 녹았죠 제가 지금 굉장히 세요 들어가시고요 제이스도 원딜로 쓰니까 뭐 데미지 뭐 트위치랑 비스무리하게 잘 뽑는데 이렇게 가자 그냥 어 탈론 무섭다 야 탈론 일로 어 덧발톱 두개 오케이 탈론 못 들어왔죠 곰 야 곰 순식간에 녹았어 하지만 탈론도 순식간에 녹았다 둘 다 순식간에 녹았거든요 신드라가 날렸구나 트위치 왜 여긴나 했네 미쳤는데 10연승까지 했어 트위치가 이쯤 날라가가지고 다이라 빨리 끊어주고 애쉬를 때려주면 야 모르가나를 때리면 안 되는데 어 야야야야야 어 트위치 야 어 나 지네 제이스 이성 붙여야겠다 지네요 제가 이렇게 가고 일단 다운턴에 바닥치자 들어가시고요 야 이거 좀 풀어줘라 창고 좀 풀어줘라 야 왜 이렇게 안나와 뭐야 이거 이거 왜 소풍 뜨냐 아 여기 탈론 하나밖에 없어서 소풍 떴구나 야 제이스가 다 하는데 제이스 이성 붙으니까 제이스가 다 하는데요 결국 답은 제이스였던 것인가 이거를 조합을 오른쪽으로 바꾸자 오른쪽 배치로 바꾸자 이거 아 여기를 여길 만날 생각을 못했네 근데 뭐 탈론 뭐 어쩔건데 어? 들어가시고요 야 이거 제이스가 다 하는데 이거 바에 그냥 잠구자 나 이거 뭐 하나도 포기 못해 다 갖고 가 그냥 어 이거 나잖아 졌는데? 이래도 져? 진짜로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이래도 져? 와 모르가나가 진짜 잘 버티나보다 이쪽으로 또 옮기네 신지들을 엿다놔서 이걸 던져버리자 어떻게 졌는지 좀 볼게요 자이라가 한번 버텨주고 에쉬 에쉬를 끊어야 돼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왜 졌지? 이긴 것 같은데 전판에 왜 졌을까요? 이겼잖아 아닌가? 이거 모르가나가 이 상태에서 혼자 이겼나? 아니잖아 너 못 이기잖아 어 이겼어 전판에 왜 졌지? 나 배치 바꾼 게 없는데 서풍 좋다 이거 모르가나 띄워야 돼 서풍 신지드 하나 붙여줘 신지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 쓰레기 게임 진짜 허풍 띄워 모르가나 어 뭐야 모르가나 띄우면 이겨 모르가나 띄워버리고 주로서 물게 한 건 좀 아쉬운데 트위치가 모르가나 빨리 띄워버리고 아이씨 이거 안되네 트위치가 일로 가게 해야겠다 이거 안된다 근데 제이스 이거 날라오기 전에 스킬 스키지마 오케이 이겼다 오케이 아 진짜 드럽게 안 붙여주네 아 소풍을 못 봤네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트위치가 이거 빨리 끊어야 돼 애쉬를 야 아닌 것 같다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진한테 그냥 녹아버리는데 트위치가 잘못생... 어 괜찮아 아 자이라 실식이 이거 그만 풀려 빨리 풀려 빨리 빨리 풀려 야 스킬을 쓰면 어떻게 때려야지 하나만 하나만 삼성 삼성 하나만 아 진짜 드럽게 안 붙네 진짜 이거 이걸 이쪽 구석에 놓으면 안되고 여기 여기쯤에 보내야겠다 이거를 신지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아주고 이거를 서풍을 이렇게 띄우고 얘를 이렇게 놔야돼 모르가나 떴고 트위치 일로 날라야 돼 이거 완전 이쪽에 놓으니까 녹아버리더라 진한테 반통 데미지로 맞아가지고 녹아버리더라구요 그쵸? 이렇게 놓으면은 그래도 진다 그래도 지네 아닌데 근데 애쉬가 죽었어 트위치가 빨리 애쉬를 끊어서 오케이 이겼... 이겼... 이겼니? 바이 버텨줘 바이야 버텨줘 오케이 진련 CC기 바이 한 번 더 스킬 그래 버텨줘 그렇지 된다 이거 됐다 됐다 연장전이야 너 오기 전에 죽어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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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스킬 쓰지 말라고 그냥 때리라고 아 개멍청해 제이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네 알아봤습니다 트위치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